예 정말 남았다 어디서 부는지 대충 이제 감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캐스팅 오케이 그리고 잘 나오기를 더 기대해야겠죠 여기서 직접 올리는거 지금 힘들다고 했어요 계속 그 뭐라고 해야되나 그 바위에 계속 벌리니까 얘네들도 본능적으로 밑으로 쳐박으니까 현재 바로 입기로지 아 뜯어먹잖아 지금 계속 뜯어먹고 있다고 어쩔 수 없죠 뜯어먹기 내두고 뜯어먹다 보면 미끼가 작아지고 그러면 이제 바늘까지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건데 아직 바늘은 안 먹었네 미끼를 단단히 떼야겠어요 아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줄을 좀 더 져볼게요 입질 활성도는 좋죠 그냥 쭉 가져가는데 바늘이 좀 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 안 먹는데 근데 또 바늘을 작은 걸 끼면 여기에서 걸어 올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톡톡 입질 오는데 먹어라 좀 아이씨 망설이지 말고 먹어 이 새끼야 먹으라 먹으라 아이씨 안 먹었어 둘 더 주고 예민하네 아이씨 켠지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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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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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뭐 이렇게 예민하냐 입질은 지금 많이 있는데 아아 상당히 예민해 상당히 예민해 아이씨 아저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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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현재 현재 톡 더웠는데 이것도 일로 올려야 돼 와 넘어가서 말 이쪽으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강제 집행 파도 안올때 언론 올려야 되니까 아예 쳐박으면 안되고 떠라 떠 오케이 올라왔죠 오케이 블랙 올라가서 주둥아리 아주 그냥 살짝 물렸네 주둥아리 아주 살짝 물렸어 자 생성하기엔 나와 잡지도 못하면서 강의하지 말고 나와